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흔히 보험사에 전화만 걸면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모든 교통사고는 갑작스레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처음 접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 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운전자가 처리해야 할 우선 조치사항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험사 신고도 경찰 신고도 아닌 바로 부상자 구호.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함께 경찰 신고 의무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구호 활동 후에 운전자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송개한 물건 및 송개 정도와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립니다. 다만 차만 송개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신고 의무 면제. 이때는 보험회사의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사고 시간과 장소, 내용, 손해 사항, 경찰 사고 신고 여부, 후송 병원 등을 꼼꼼하게 전달하면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놀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동차 보험사의 콜센터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차량에 보험증서를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곳에서는 뒤따르는 차량과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적 안전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등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고 고장 자동차의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만약 다친 사람이 없으면 연락처만 교환하면 된다? 아니다? 네, 절대로 안 되죠.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빼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고 가거나 차량 문을 열다가 옆차의 문을 콕 찍는 경우,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니까 누가 했는지 모를 테니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가 많은 데다 추후에 피해 차량 차주가 발견해도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보험 처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피해 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도덕성 상실을 막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증대를 위해 2017년 6월 3일부터는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벌점 25점과 함께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했는데요.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벌점에 범칙금에 손해배상까지. 2중, 3중으로 책임이 커지는 거겠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뺄 때에도, 차문을 열 때에도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 후에는 피해 차량 차주에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구호 조치 신고까지 마친 후에 여유가 있다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 현장의 정황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객관적인 정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장소, 차량 위치, 신호 체계, 도로 상황 등을 체크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또 사고 장면을 증언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는 사고 흔적과 파편, 정황 등을 다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사고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이 보이도록, 떨어진 거리에서 사고 차량의 전, 후, 좌, 우, 네 방향으로 찍어둡니다. 타이어 방향과 자국, 노면의 낙하물, 파손물의 흔적도 촬영하고, 사고 현장의 360도 방향 동영상 촬영도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꼭 숙지하세요.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일.